자 내려가면 돼요 이야아 기막힌 업버지가 또 나왔습니다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정말 잘 쳤어요 대단합니다 16번 어르신 어제 있었던 핀 위치에서 오는 그 새로운 핀 위치인데요 오르막에 슬라이스 오! 됐어요! 하하하하 세븐이 좀 많이 따르는 그런 것이에요 거의 캐리로 다 보낼 생각인 것 같습니다 클럽 페이스를 활짝 열었죠? 오! 좋아요 들어가나요? 오우! 와 정말 아깝습니다 아주 위협적인 샷을 보여줍니다 아 이 샷이 들어갔더라면 또 하나의 명장면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정말 아쉽네요 오우! 들어갔어요 하하하하 이거를 한 방에 성공을 시킵니다 스피드도 좀 강했는데요 뒷벽을 맞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서 2분파에서 2연도파가 됩니다 세컨샷의 결과 어떨까요? 들어가나요? 들어가나요? 우와 오우! 엘바토스가 나올 뻔했어요 올해 또 하나 기록 나올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확실히 대단하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가요 가요 보다 그 상태를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.